오늘 뉴스 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경북 울진하고 강원도 삼척에서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들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용겨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영웅시대가 나섰습니다. 성금을 내고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고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시대 차관 팬크러 회원들이 이렇게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모습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하는 이런 프레카도와 함께 성금 500만원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웅시대 창원 팬크러 회원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팬크러들이 지금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팬크러 영웅시대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릴레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영웅시대의 국내에서의 선한 영향력 전파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고요. 이번 산불 피해의 많은 이명웅의 팬크러 회원들이 이렇게 릴레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에서의 선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자 이렇습니다. 영웅시대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팬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이명웅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찐팬들이 영웅시대들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미국에 사시는 할머니 팬, 제미교포 할머니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에 동참을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입니다. 뉴스생터도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웅의 찐팬입니다. 찐팬 중에 찐팬이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시는 수 테일러 여사가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정의 아동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천 달러를 기부를 한 겁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천 달러를 기부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인데요. 7학년 8반입니다. 로드아일랜드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에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58년 전에 20살에 미국으로 이문을 가서 지금 7학년 8반인데요. 이렇게 기부활동에 동참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이명웅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준 이명웅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에 위로를 얻은 것처럼 이번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 달러를 기부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글로벌적이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쯤에 이명웅의 찐팬이신 미국에 사시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써니라고 하는 닉네임이네요. 영웅시대의 찐팬이 이렇게 2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카톨릭 평화 사랑의 집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영웅시대의 세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국내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외국에서도 이명웅의 찐팬들이 이명웅의 이름으로 이명웅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명웅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알랜드 사시는 수테일러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이명웅의 찐팬인 써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200만 원을 카톨릭 사랑평화의 집에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국내는 물론이고 이렇게 세계화 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명웅의 찐팬이 외국에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게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덤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내 가수 응원하고 사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화한 이웃,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팬덤 문화의 사회적 순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뽀더하고 있다는 이명웅의 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많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의 세계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